유기농 레몬스틱 내돈내산 쓸 쏠리몬 쏠리몬 레몬 착즙입니다. 음..어우..얘도 유기농 레몬스틱 얘도 너무너무 셔요. 와..먹다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물에다가 시속해서 먹어야 돼요. 뚜껑이 잘 안 열려서 제가 이 얼음에다가 요렇게 요 레몬 레몬즙 요것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요렇게 요렇게 넷 4방울 정도 딱 떨궈서 먹으면 되는데 요게 다른거하고 다르게 요렇게 요게 구멍이 요렇게 잘 안보이네요. 요렇게 쭉 짤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좋은거 같아요. 아..레몬을 먹어봅니다. 요렇게 해서 더운 여름 냉커피 이런거 자주 드시지 마시구요. 요렇게 새콤한 레몬즙 땀 많이 흘리시죠. 그러니까요. 레몬즙 한번 드셔보세요. 저는 올해 올여름 이렇게 건강을 레몬즙으로 지키고 있답니다. 저는 여기에다가 민트잎을 좀 띄웠는데요. 요렇게 드시면 향기도 민트향이 나면서 새콤하면서 맛있습니다. 다 다 다 다